언니 사주에는 신랑의 복이 없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신랑 복이 없고 신랑이 있더라도 언니는 신랑은 집에다 두고 내가 애인이 있더라도 그 애인은 가정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언니는 첩의 사주를 갖고 살아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한테는 장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언니는 술집 같은 노래방 같은 아니면 룸사롱 같은 그런 데서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담 있죠 마담을 하고 사셔야 돼요 언니는 분명히 그래야 언니는 이거를 풀어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셔야 되는데 하셨나요 아니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나요 하려고 이제 제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오사카에서 오사카 원래는 남 밑에서 일을 하니까 자꾸 여자들하고만 있으니까 구설수 오르고 자꾸 싸우고 간제가 있어 언니는 그래서 부딪히니까 금방금방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언니는 돈을 벌어요 언니는 마담을 하신 다음에 언니는 돈 벌고 언니한테는 스폰서가 분명히 따라요 딸기 때문에 남자들이 분명히 따라요 딸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언니가 살 길은 내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마담 역할을 하고 사신다면 언니는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남자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강남과 만약에 일본에서 한다면은 일본의 그 유명한 데서 하신다면은 분명히 하고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 분명히 남자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남자가 있어야 돼요 연락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말은 연락하는 사람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니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스폰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쵸 근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작년 수전에 작년 수전에 언니가 분명히 내가 경찰서에 들어가 있을래 아니면 돈으로 액땜을 할래라는 수전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언니가 돈을 다 까먹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구설과 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년에 있었어야 된다고 그 시기가 넘어갔었어야 된다고 오랜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오래야? 네 지금 딱 그러면 그게 작년에 그러면 엮였나요 작년에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는 그게 시기가 분명히 작년에 가을 무렵 정도에 그게 숨을 숨을 올라왔었어야 된다고 구설 어 구설 그러면 간제 간제는 꼈던 거는 소송은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언니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냥 조그맣게 구설로 무마를 해서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 올해는 그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나라로 일단 넘어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마음만 먹고 있지 지금 마음만 먹고 있지 내가 느끼기에는 일단 한국에서 해보고 일본에 가서 자리를 잡자라는 마음을 먹는 이유는 뭘까 언니는 분명히 나한테 일본으로 갈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근데 한국에서 어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일본으로 가서 뭐 저기 할까라는 마음을 먹는 이유는 뭐냐고 분명히 그러면 문서야 문서라는 거야 그러면 자리가 언니가 아직까지 정하지를 못했다는 소리야 그치 자리 정했어요 그쪽에서 불러주면 저는 갈 거예요 바로 누가 누가 불러줘 마담 마마가 마마가 그 마마를 믿을만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두 번이나 늦춰 늦춰졌죠 왜냐하면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는 언니를 이용해 먹는다는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언니 필요할 때는 부른다고 하고 자기가 힘들 때는 언니를 부르고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결론은 근데 이 사람을 잘 아나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소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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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개뿐이죠 근데 나는 다른 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다른 쪽으로 이 마마가 아니라 다른 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언니는 절대로 동업이 있을 수도 없고 조그맣게라도 가게를 조그맣게라도 언니가 움직여서 언니가 해야지 많이 언니 돈을 벌지 언니는 내년까지 만약에 같이 일을 한다면 언니는 남 좋은 일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문은 열려있어요 언니가 해야 되는 시기가 문이 열려있고 언니가 마담을 해야 되는 그 운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 사주도 맞고요 어 하세요 그러면 일본 가는 거는 별로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세요 가시는데 사람만 조심하세요 사람만 조심하시고 어 거기에 들어가는 털을 조금 어 잘 보고 들어간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털을 잘 보라는 거는 집주인을 잘 보라는 소리겠지 거기에 거기에 사람을 잘 만나라는 소리겠지 그러고 나면 언니는 분명히 성공을 해요 분명히 성공하고 어 언니는 어 사람 장사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의 거기 가서 돈은 벌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2년 동안에 질려버린대요 조심만 하시래요 사람 관리만 잘 해놓고 나면 조심하시고 언니가 올해 올해는 분명히 간제가 있다고 했어 간제만 잘 껴놓고 조심만 해놓고 나면 언니 주머니는 돈이 모아지겠다 돈이 모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를 만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잘 만나고 나면 언니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난 성공할 거 같아요 음 hayat in hasil